팽팅커벨이죠? 그렇죠. 맞아요. 반대발, 안쪽 발. 손은 맞아요. 오른손은 높이. 안쪽 발, 오금. 반대발. 그렇죠. 자, 뒤꿈치 높이 드시고. 뒤로 출발할게요. 천천히. 뒤꿈치 끌어당기세요. 네, 뒤로. 백 팽팅커벨이라서 뒤로 출발하시는 거예요. 발등. 그렇죠. 네,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클라임 올라갈게요. 양손 높이. 양손 높이 먼저 잡아보세요. 그렇죠. 오른발 걸고. 무릎 안 튀어나오게. 자, 왼발. 킥보드 탈게요. 맞아요. 업.